네 안녕하세요. 이음트럭입니다. 이제 명절 끝나고 바로 1트입 들어왔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출고할 차량도 많고 매입해야 될 차량도 많으니 이음트럭으로 찾고 계신 매물들 연락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한 달에 진짜 못해도 3대 이상 출고되는 지금 3.5톤 10바레트 광폭 윙바디 차량입니다. 더 센이니까 4톤 승인 났죠. 거기다가 이 차량은 윙바디가 윙특장이 타타데오에서 정품으로 나온 차량인데 아주 고가예요. 신차 견적 뽑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옵션을 넣게 되면 일반 특정업체보다 훨씬 더 비싼 윙입니다. 찍어 만들어서 굉장히 진짜 견고하고 완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차량은 22년 등록 23년형에 17만 5천키로 탄 ZF 오토미션 차량이고요. 10바레트 차량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외판사고는 아예 없습니다. 굉장히 깨끗하고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그리고 윙 한번 보시면은 윙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지금 캐리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타타데오 써있는 게 이렇게 정품 윙바디인데 필요한 곳에 곳곳에 스테인리스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요. 차주님께서 앞타이어 상태도 굉장히 좋고 옵션도 많이 넣었고 이렇게 앞뒤 타이어 다 알림유 휠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공구함도 두 개씩 달아 놓으셨고요. 너무 깨끗하게 잘 타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도 보시면은 뒤쪽에 양쪽으로 문을 열 수 있게끔 윙바디 스위치 버튼을 이렇게 따로따로 앞에 하나 뒤에 따로따로 이렇게 설치를 해놨어요. 거기다가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제일 좋아하는 304 서스로 이렇게 뒷, 봉, 부식이 많은 부분을 이제 304 서스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조금 아쉬운 게 이 하단부까지 서스였으면은 요즘 나오는 걸로 굉장히 좋았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쉬워요. 반대편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개별함을 할 수 있게끔 세팅이 다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지금 뭐 열바르트 모델 자체들이 지금 많이 없어요. 출고량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오면 족족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내도 보시면은 ZF 오토미션 들어가 있고요. 실내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실내에서 그리고 담배를 안 태우셔서 위에 누런 것도 없고요. 실내 클리닝이 아주 깔끔하게 해서 이제 손님 맞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차량 내용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 차량은 22년 등록, 23년형의 17만 5천 키로 실주행은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완전 무사고 무칠 차량이니까 어 뭐 오토미션의 열바르트 모델을 생각하신 분들은 이렇게 어 구형이지만 뭐 신형 모델은 좀 더 이쁘지만 아주 가격적으로 마음에 드니까 편안하게 이음테로 한번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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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